아 뭐야 끝에 안 왔는데? 아 뭐야 나 뭘로 낙임을 추대 아 왜 나를 초대해요? 몰라 나 뭘로 낙임을 추대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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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시청자 여러분 유하 유하 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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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준비다 주먹하여 어제 막걸리 마신 좀비다 죽을 거 같애 역시... 첫날부터 술을 마시면 안 돼 걸걸 세호님 똑바로 안 해요? 태현이 도박을 해야 돼 지끌어 아니 무서워 태현이 스태스! 왜요? 이 초코어는? 캐슈님 밑밥 깔았어요 지금 키보드가 어색하대요 키보드가 어색하시냐 마이크를 켜시면 가시죠 이제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싶은 말 있는 건 안 돼 아무 말 안 했는데? 뒤로 안 떴어 생일 먼저 우리 동대의 숨은 장이다 아니야 제일 숨은 장은 비비야 오른손 어 뭐야? 뭐야 여기야 자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안되었네 안되었어 나이기 왼쪽 태현이 빨리 마이크 깨고 요렇게 아 뭐하는 거예요? 아 님들.. 니 사람! 눈 깔고 눈 깔고 아니 어디가! 아니 왜.. 뭐야 아 뭐가 어떡해 되나? 아 밟았다 누가 밟았다 누가 밟았다 뭐야 이거 뭐야 어 쿠프다시식 어 쿠프다시식 가자 힐리? 힐리라도? 아 힐리? 힐리 갑니다 힐리 갑니다 힐리 갑니다 아 힐리애 지금이야 아하 어? 웃었다 저는 이번에 참나 심사 만나 고힙힐 그래서 트라이 난 것 같다 아거 꿈이었어 이미 꾹 나물고 있었다고 아 이래서 이 보이드 안에 끝났나 했구나 아아 누가요? 이야 2층이? 월리 언니 월리 언니 월리 언니 도와ibles 왜 안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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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가 아니, 반짝 이동한 거 가지고. 잘 나왔다. 아, 망했어. 아, 3층 재밌겠다. 여기 3층이 제일 오랜만에 오는 느낌인데? 아, 그쵸. 장보리인가요? 3층이 어딘가? 네, 오늘 자주 올 거예요. 일을 하면서 와야 되겠다. 번개예요. 교도했잖아요. 교도했는데 왜 평타를 받아? 왜죠? 아, 너무 피곤해. 아, 너무 피곤해. 아, 님들 정신 안 차려요? 펑펑 터진다. 너무 다들 오랜만에 온 거 같은데? 깨르르. 지금 깨르르 할 힘이 없어, 다들. 그거 알아요, 저희 1분 뒤면 11시 안. 이번 트랙 깨면 11시 이내로 인정할 수 있어. 아, 이거까지. 아, 어어. 가입가입. 하하하하. 어, 어. 아, 천사님 고마워요. 아, 유대! 깨먹 정사님! 아니에요. 룰, 대삼자만 A로. 댄님. 룹김밥 복죠. 유빅채님, 내려와야 돼요. 이러하자고. 우리 룹둥잇 부활 가능하네요. 이거, 강력스 버닝. 룹버닝은 틀리지 않겠다. 오! 4, 어, 이거 전멸기예요? 어 잠깐만요, 안돼! 입뿌렸어, 입뿌렸어! 안돼 안돼!! 안돼~~ 아! 0.6%인가? 아! 저 플래그 때문에 녹겠나! 아 누구야 누구, 그 총 들고 빵이빵이빵이하는 사람이었는데? 아 나한테.. 근데 이렇게 하고 0.6%를 봤다는게 더 신기하다. 다들 확실히 템을 먹어서, 역시 갈수록 못해. 아 추워도 필걸. 건계, Hip님 아까 쿠터 늦어쥐인데 노노노! 뭐 노노노! 당신 지금 외부생활한다고 신났어 Naomi 한테다가 깜짝 놀랐네요 잘 맞냐? 그게 막 라면, 라면의 키보드 없을렸대요. 대상자 A. 아 왔어, 캐슈님 어디 갔어? 어? 캐슈님 이거 제가 봤어요. 우와! 캐슈님 어디 갔어? 아, 흘렸어. 아, 못 살아. 아, 뭐. 누가 플래그를, 어, 힐리. 아, 힐리 있어. 심지어 있었는데 어디 갔어? 씹혔어, 씹혔어. 씹혔어요, 제가 힐리 쓰다가 맞았어요, 공개. 캐슈님, 빨리 피시방 어디예요? najk. 현, 비 현, 비. 현, 비. 어디가 nen 안이야. 어디야, 어디 피시방이야. ma cum liconcellum 군 Changi boy liconcellum 어, 어? 오우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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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scholarly 왜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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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레이 베이 레이 레이 레. 나보 도와줘. nest아와 나 보. 리카스님, 리카스님 어디 PC방이예요? 집이예요 안 돼서 PC방을 빌려갖고 8명 딱 앉혀놓고 3사슬 묶어놔야겠어 뭐야, 묶을수록 현실 그거예요? 아니 지금 리카스님 상태에 영 마련 아니길래 진심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딱 3사슬 묶어놓고 딱 3사슬 뭐야 어제 막걸리 너무 많이 친다 아니야? 대님 이래서 오늘 3층까지 하자 그런 거예요? 네 왠지 4층 못 볼 것 같아서 아직도 3층이냐고 누가요? 최종가님 아니 3층이요 우리 4층 깨고 다시 3층 온거죠 맞아요, 원석 파괴비 하나, 둘, 이동 버려지 지금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언니 어디 갔어? 아, 깼있네, 깼어 제가 뭐할게요 누가 밀었어? 이거 될 거 같아 상향도 오는 거 같아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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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두기하라고 두기 하나만 져, 주유 아니 왜냐면 지금 용서 못 허거나 된다니까요 두기 두기 아, 힘들어 두기 어, 발 나왔다 아이씨 아, 진짜 선입 3실한가? 선입 11 하나 어, 11 가망성 있어 어, 4 구지같이 어, 망했네 아, 저 망했는데? 가망이 있을 거 같은데 오, 리카스님 다 드셨어 미친 거 아냐? 미친 거 아냐? 미카스님 돼지 미카스님 돼지 미카스님 돼지 저 정가 좀 이래서 병됐어요 어, 저 강화약 3개 있어요 지금 아니 해야지 병 걸리면 먹는 거 미카스님 병 걸리면 못 먹었는 거야 저희 전반보면 끝날 거 같은데요 그럼 전반부 디디 연습하시면 되겠다 어, 그럼요 디디 연습하면 되겠다 미카스님 네? 디디 연습하면 되겠네 맞아, 나 고드름 고드름 지구 장치 저 목요일날 목요일날 팜이 있어가지고 불러드리거든요 아 특훈 특훈이다 특훈이라 특훈 그래서 오늘 좀 하셔야 돼 자립 자립 이거요? 이게 다 뭔 소리지 어? 어? 어 뭐야? 괜찮아 괜찮아 가요 그냥 가요 이럴 때 안 이럴 때 디디를 봐야지 어 누가 저렇게 취소했어 가요 가요 야 내려 우리 깨면 안 돼요 이거 디디때네 아 아니 그니까 디디만 지나면 자살하는 파티를 만들지 않나요? 디디가 나야 뭐한테 다 왔어 미카스님은 그렇게 영원하다고 에휴 리카스님 처음 부서졌다 하하하 차라리 부실래 리카스님 어디있지 알겠죠? 근데 미리 가면 안 돼요 어 여기다가 중간에선 힐하고 오우 여기 완전 오우 오우 어 여기 누구야?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여기 맞는데? 어 됐다 죽나요? 죽어요? 죽네 너무 쉬운 것 떴다 죽나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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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가요 가요 기왕수 오 뭐야 후한 보겠는데 오 안 돼 하하 다 돼 이 정도끼리야 이거 이 정도끼리 아 그리에 하하 아니 구하네 원투로 에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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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주간이다 여기다 아, 까비. 누가 나랑 겹쳤는데? 리아는 벌써 한가요? 저기요? 아, 나 댄님한테 가려질 것 같아. 댄님한테 가려진다. 아, 저 아니, 양옆이 제일 잘 보인. 중앙에 안 보여. 토끼님이랑은 나 완전 원샷 포인트인데? 하지마, 캐슈. 아, 나 가린다. 하지마, 캐슈 파랑. 안 돼. 하지마. 오늘은 안 가. 오늘은 안 가. 오늘 못 가. 오늘은 못 가. 고원님 향 뭐야. 아니, 이 원샷에다 가려졌어. 아, 가렸다. 아니, 앞에서 다 터뜨리고 4층 전반에 원 들어온 게. 최근에 4층만 해가지고 4층밖에 감이 없나 봐. 그렇네. 이 사람들 4층 연습한다고 1, 2, 3도 다 까보건대. 10분이면 그까지 보겠네. 이트 가능? 가능. 이트 할 수 있어. 이트 넘게 가능. 뭐야? 어, 이거 그럼 튀는 너 백. 안녕. 어? 3명 죽을 거예요. 나야, 왜! 어, 오피야. 아! 오척감 썼어요, 다행이다. 유튜브 댓글로 배웠어요. 여기 기공 꿀팁. 전수해 주실 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근데 왜 다 용기석 팁만 나오고 딴 팁은 없죠? 원인미 씨 몰랐잖아요. 다 용기석 팁만 써. 다 용기석 팁 아시는 분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하트를 못 넘기는 거예요. 용기석 해그 유저가 많아서. 아, 또 달려와야 돼. 다들 역시 용기사를 하자. 안 해, 안 해. 예, 안 해. 왜 안 기공 다. 안 해, 안 해. 일단 튀어. 아! 어머, 너 혼자야. 안녕! 안녕! 이티도 할 수 있을 듯! 2층, 3층.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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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들어와! 눈이 들어와! 뱀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가까워! 겹쳤어, 겹쳤어. 이거 겹쳤어요. 제발! 제발! 또 쫌! 제발! 제발! 자연 속! 이거 자꾸 뱀님이 쉐어 노래 불렀어. 사실 누구보다 상계를 원하셨는데 안 될까? 간절했는데 나의 간절함이 얍 얍 전현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아 빗전인 줄 알았네 지금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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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잘 못 봤는데 외곽 나 플레이어로 죽겠는데? 배치웠나? 배치웠나? 이거 리카스팅 좀 가까스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저희 에어로그레 밀린 거예요 리카스팅이 좀 더 외곽과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가까웠어 어 나탱 나탱 나중에 말해드릴게 조금부 보스 안쪽으로 살짝 중앙으로 도출 됐어요 쉐어 산게 우리 왕관이 왕관이 몇개야 쉐어 일곱명은 돼요 일곱명은 돼요 다 됨 연재도 올게요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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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방역 나와요 수고하세요 힐 여기서 꼭 한 명씩 버리는 것 같아요 바 다 봤다 급 급이에요 급 급이라고? 급 안 봤는데 뭐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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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기다려 어떻게 1번 1번 여기 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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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다 죽였다. 백희님은 썸탱토잖아. 왜 위에 왔어. 안심. 근데 왜 이쪽이 이렇게 차라리 맞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여기 파이가 자리예요. 끝났다. 알차셨다. 알차셨다 진짜. 알차게 해봐 진짜. 알차게 그까지는 갔다. 한 대씩 키면 죽겠다 이제. 아 아니네. 그전에 다 죽네. 니카생이 혼자서 죽었어. 오 계신 살았네.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이. 다이. 오빠. 오빠